하모님 그게 뭐야? 소녀! 왜소녀? 왜소녀? 저번에 오셔가지고 저희 팬이라고 했잖아요 왜소녀가 아니고 진소녀지 진소녀가 제 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모님과 저희 춤 배우면 내가 배우래 춤을 잘 추면서 젊은 사람 못 따라간다 할 수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쉬워요 저희 이번 춤은 엄청 쉬워가지구 제가 한 파트만 알려드릴게요 가사도 진짜 쉬워요 가사가 뭐냐면 유후후후빵이었어요 맞아요! 어디를 보세요 하나 둘 일곱 분에요 하나 둘 봐봐요 유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이거 일어나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요? 그냥 하는거 보고 한 번 보고? 응 알았어 알았어 진짜 쉬워요 그냥 한 번 그리고 반대 그리고 다음은 풀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맨날 다른거 하트도 하고 걸으면 돼요 쉽죠? 잘 해보자 뭐 어때? 봐봐요 발은 이렇게 먼저는 온 발 이렇게 하나 둘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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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앞이요 유 푸푸푸푸푸푸푸 ước 마지막Ş5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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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ram ındaki 이것도ltt 이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번 한 번하고 두 번 하면 돼요 한번 더 해 보자 5 5, 3, 7, 8, 유, 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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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. 맞습니다. 약간, 약간 끼가 있네요. 아이고. 아, 바바바. 반옥한 모습. 자, 이거 부르면서. 다리 이거 이거 까먹을까요?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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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오른쪽 왼쪽 왼쪽 두 번 두 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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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번 프리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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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신나게 섹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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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섹시 섹시 퍼즈 퍼즈 아우 너무 잘한다 아우 진짜 너무 예쁘다 아우 좋아 좋아 자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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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